안녕하세요 쇼 음악중심에 책임지는 샤이닝보이즈 오디오 민호 쇼 음악중심을 사랑하는 스윗걸스 지영 추지입니다 네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계신 거 맞죠? 네 이런 달일수록 저희가 더 좋은 기운을 팍팍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? 네 그래서 저희 쇼 음악중심이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음악선물을 이만큼 가득 담고 돌아왔습니다 소년시대부터 2NE1, 2AM, 김장호씨까지 국내 최고의 가수들이 모였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쇼 음악중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네 DP 베이직의 노래 먼저 들어보죠 I'm Be There